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내 파일로 갑니다. 내 파일은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계통의 스마트폰에 내 파일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내 파일에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파일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저 위에 상단에 3점이 있어요. 점색에 있죠. 점색을 터치하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 여기 설정 보이죠. 설정을 터치하면 여기에 휴지통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저는 보면 휴지통에서 이것이 체크가 안되어 있어요. 이 체크를 반드시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만 삭제한 파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내 파일 앱에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려면 반드시 휴지통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삭제한 파일과 폴드를 30일 동안 보관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체크를 하세요. 저는 체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체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휴지통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장 메모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내장 메모리에 들어가서 여기서 저 위쪽에 있는 카카오톡 다운로드 라는 폴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다운로드 라는 폴드는 카카오톡에서 다운한 파일이 제장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해서 위에 있는 파일을 일단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폭포 소리 있죠. 이것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왼쪽에 이와 같이 동그라미 속에 체크가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이렇게 삭제하고 싶으면 왼쪽 동그라미를 이렇게 터치를 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폴드 속에 있는 모드를 선택하고 싶으면 이 전체라고 상단에 볼 수 있죠. 전체 이것을 터치하면 이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모두 다 선택하니까 여기에 8개라고 나오죠. 다시 해제하려면 다시 터치하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위에 폭포 소리와 이 파일 4개를 제가 선택해서 이 4개를 선택해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삭제가 있죠. 삭제를 터치합니다. 삭제를 터치하면 휴지통으로 이동이 나오죠. 휴지통으로 이동을 하면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어서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자기가 실수로 삭제했든지 혹은 의도적으로 삭제했든지 간에 삭제를 했는데 다시 복구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 우측 상단에 3점이 있죠. 이 3점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휴지통이라는 메뉴가 보이죠. 휴지통의 메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삭제한 것이 여기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복구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한 강의를 과거에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복구라는 파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댓글이 여러 번 올라와요. 그래서 복구라는 파일이 보이도록 설정해 보겠어요. 여기서 상단에 여기 보면 편집이 있고요. 점 3점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3점을 터치하면 비우기가 나와요. 이 비우기를 터치해 버리면 여기 있는 거 휴지통에 있는 거 모두 다 완전히 삭제되어 버립니다. 영원히 삭제되어 버려요. 비우기를 하지 않고 편집을 터치합니다. 편집이라는 게 있죠. 이걸 탁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이 동그라미가 나와요. 여기서 복구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터치합니다. 이렇게 복구하고 싶은 것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요. 이렇게 복구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 터치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밑에 아래쪽에 보세요. 복원이라는 글자가 뜨죠. 제일 아래쪽에 복원 보이죠. 이렇게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복원하려면 반드시 파일을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선택을 해 줘야 복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해제를 해 보겠어요. 여기서 뒤로 가서 이렇게 편집을 눌러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이 파일을 길게 눌러도 돼요. 복구하고 싶은 파일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눌러 보겠어요. 벽돌 붕괴 효과는 이것을 길게 눌러 보겠어요. 길게 이렇게 누르면 앞쪽에 이와 같이 선택하는 아이콘이 떠요. V 체크됐죠. 그리고 다른 것도 이렇게 선택해서 복원하고 싶은 파일을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세요. 맨 아래쪽에 보면 복원이라는 글자가 생기죠. 그래서 휴지통에서는 파일을 선택해야만 복원이라는 글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원을 터치해 보겠어요. 제가 여기서 복원이라는 글자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복원 터치하면 복원했어요. 이렇게 밑에 떴죠. 그래서 복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위치에서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 위치 찾아가 볼게요. 여기서 아까 카카오톡 다운로드 여기죠. 여기 보시면 아까 벽돌 붕괴 효과음 이거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원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내장 메모리에서 지금 했거든요. 내장 메모리에서 했는데 SD카드에서도 한번 해 보겠어요. SD카드 있죠. SD카드에서도 삭제한 파일을 복원해 보겠어요. 여기서 SD카드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위에 템프라는 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템프라는 폴드에 들어가서 이거 사진을 두 개 여기 있죠. 사진의 두 개를 일단 삭제를 해 보겠어요.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은 이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면서 절과 아래에 모두 삭제라는 글자가 또 여기에 모두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삭제를 터치하니까 휴지통으로 이동이 나오죠. 여기 휴지통으로 이동을 터치합니다. 그럼 휴지통으로 갔죠. 휴지통에서 복구해 보겠습니다. 자 휴지통에 가려면은 위에 3점을 터치합니다. 점 세게 있죠. 3점 더보기를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휴지통이라는 메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아까 제가 삭제한 파일이 여기 여기 두 군데 있죠. 이걸 복구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집을 터치해도 되고 본 파일을 길게 눌러도 됩니다. 자 편집을 터치하면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오죠. 자 그리고 파일을 길게 눌러보겠어요. 위에 이걸 이걸 길게 눌러보겠어요. 길게 누르면은 앞쪽에 이와 같이 선택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을 해 보겠어요.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 복구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와 같이 복원이란 글자가 뜹니다. 이렇게 선택해야만 복원이란 글자가 뜹니다. 자 복원을 터치합니다. 그럼 복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보겠어요.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SD카드죠. SD카드의 템프 있죠. 아까 여기서 삭제했잖아요. 복원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복원이 되었죠.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서 삭제한 파일을 복원하려면은 반드시 사전에 휴지통이나 메뉴를 설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원할 때는 휴지통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을 해야만 복원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이상 스마트폰에서 휴지통 사용법에 대한 설명, 삭제한 파일을 복원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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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